오늘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여기 와서 오늘 체다 매치 연습 맞나요? 네, 그것도 갱신하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기록을 써 내려가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사실 크게 신경쓰려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대회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연승에서 기분 좋지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몇 연승이다, 몇 연승이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고요. 기자님들이 질문해 주실 때 그때 대답, 답변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기록 세운 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25연승이라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건 물론 선수들이 엄청 잘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게임을 보면서 자체 피드백도 하고 게임 안에서 자체 수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. 그래서 이거 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,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게임 안에서 얘기하면서 자체 수정을 하면서 계속 불량 경기도 역전해나고 이기는 경기는 더 유리하게 스노블를 굴리고 하는 것 같아서 선수를 잘해주고 있어서 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올해 매치 2패밖에 안 하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이 그렇게 안 맞았던 때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이제 항상 젠지 선수들, 감독 코치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연승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나루 상대로 엄청 라인전을 심하게 압박하는 픽인데 요즘 탑이든 미드든 당연히 원딜 원딜이고 원딜 캐릭을 많이 쓰는데 기인 선수가 이제 나루 상대로 할 챔프들을 찾다가 너무 이거 괜찮다는데 이제 칼리를 뽑으려면 이제 정글하고 서포터가 탱은 돼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픽 하면서 이제 기인 선수가 조금 더 할 픽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뭐 켄니언 선수가 니달리 했을 때는 다른 선수가 좀 받쳐주고 누가 다른 라인에서 탱을 갖고 오면 기인 선수가 오늘처럼 캐리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칼리스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쓰기도 했고 스크림에서도 몇 번 해봤어서 이제 뭐 나루 상대로 뽑는데 뭐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연습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어 그때 아마 제가 바텀 쪽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화면은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그때 보이스콜이 그때 이제 초비 선수가 어 이거 미드 미드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리엔즈 선수가 바텀으로 커버해서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피오지 받으려고 뭐 세게 뭐 인식을 박아두는 건가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광동이 최근에는 연패는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심하지 않고 어느 팀이든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 새로운 패치로 어 트타 코르키가 확실히 너프는 돼서 그 블록 선수가 그 챔프를 워낙 잘했던 걸로 아는데 다른 구도도 나올 거라 예상해서요. 뭐 이번 패치 버전에 맞게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잘 준비해서 어 광동전도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희 선수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진짜로 막 저희가 18승 0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선수 없어요. 그러니까 어 언젠가는 질 것이고 선수들도 어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아요. 뭐 썸머 시즌 조금 저도 어 무너지지 말고 피드백 잘하자 이런 얘기 했었고 어 언제까지 연승한다 이런 기분은 언제쯤에는 이제 질 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저희도 어 그 순간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솔직히 당연히 지는 지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어 연승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희도 100%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. 솔직히 그래서 어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선수들하고 계속 토론하는데 어 그래도 저희가 정답에 가깝다는 픽을 쓰면서 연습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이번 버전에 뭐 투타 코르키 럼블 다 너프가 됐는데 어 그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런 거 부분 생석하면서 어 새롭게 연습하고 있는 거죠. 새로운 챔프들 연습하고 있습니다. 네. 다닐 B 한번 다닐 B H 감사합니다.